1. 푸조 푸조는 최근 공개한 풀체인지 3008의 고성능 버전인 3008GT를 6월 16일 프랑스 현지시가 공개했다. 차세대 푸조 3008GT는 2.01 BLU HDI 엔진과 EAT6 자동 변속기를 품어 최고 출력 180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신형 3008은 블랙 다이아몬드 광택이 사용된 투턴 형태의 루프 도장이 적용되지만 GT는 고유의 코페 프렌치 코페 프렌치라고 불리는 듀얼 컬러가 적용된다. 차체의 색상은 플래티넘 그레이를 포함한 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또 19인치 235 50 R19 2톤 다이아몬트 컷클리과 풀 LED 패드램프로 기본형과 차별화했다. 신형 3008은 푸조가 실내 혁신을 내세우며 완성한 차세대 아이코핏 디자인의 첫 수혜자다. 스티어링 휠은 더욱 콤팩트해졌다. 광택이 있는 블랙 프림과 드럼을 적절히 배치해 고급스러워진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운전대 위쪽으로 자리한 12.3인치 대형 계기판과 대시보드에 위치한 8인치 터치 스크린은 같은 눈높이의 자리에 앙상브를 이룬다. 오디오 시스템은 프랑스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포칼 보컬의 10 스피커로 완성했다. GT 버전에는 대시보드와 도어, 센터 팔걸이 트림에 더블 탑 스티칭을 적용했으며 알칸타라 또는 나파가죽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포조 3008 GT의 디자인 룩을 대부분을 반영한 일반형 GT 라인도 출시할 예정이며 스포티한 범퍼 그릴, 18인치 2톤 다이아몬드 커팅필, 크롬 듀얼 배기 파이프 등을 사용한다. 스포티한 범퍼 그릴, 18인치 2톤 다이아몬드 커팅필, 크롬 듀얼 배기 파이프 등을 사용한다.